미초울구가 대규모 시민이 참여한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테러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훈련회는 구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, 군부대, 민간 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테러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. 후 관계자는 정형화된 생물테러 훈련에서 탈피해 미초울구의 환경이 반영된 실제적 훈련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후 관계자 30여 명이 반영된 실제적 훈련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